안녕하세요 불쓰지 않고 만드는 단호박나물 만들어보세요 간편하게 익혀서 버무리면 단호박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반으로 가르고 속을 파냅니다 위아래 심지를 제거하고 4cm에서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0.2cm에서 0.3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전자렌지 사용 가능한 넓은 접시에 단호박을 펼쳐 올립니다 위에 아무것도 덮지 말고 전자렌지 4분 익혀주세요 꺼내서 대충 섞은 뒤 완전히 식힙니다 식혀서 만들어야 버무리는 과정에서 잘 부서지지 않아요 식은 단호박, 진간장 1큰술, 국간장 1과 3분의 1큰술, 다진마늘 3분의 1큰술, 들기름 1큰술, 볶은 통들깨 1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너무 강하게 섞지 말고 부드럽게 대충 섞으면 돼요 맛보고 입에 맞게 구운 소금으로 간 맞추면 오늘 요리 끝 간단한 양념으로 최고의 맛을 내는 단호박 통들깨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